갈라디아서 1장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퇴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새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붙어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타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구부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개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한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구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구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메 그가 할레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암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을 그에게 의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 선한 것이면, 약속에 선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하미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하미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오, 약속대로 유업을 이열자니라.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열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구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야맞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한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한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례나 무한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선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한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알아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옵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한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뿐이라. 한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한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례나 무한례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극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